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수산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점심시간을 앞둔 포항죽도시장 식당 골목입니다. 상인들이 수조에 담긴 수산물들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상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소비자들이 심리 자체가 아무래도 웅추리다 보니까 지금 매출 자체도 급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건 물어보지는 않아요. 않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죠. 지금은.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기 전인데도 하루 종일 한 명의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다 줄어보고 어제도 마수도 못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손님이 없어요. 거의 지금 상인들 얼굴만 보고 있잖아.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설을 구축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일반 유방 시민들도 진짜 이게 괜찮은가. 그런 부분을 전부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방사능 공포에 쪼그라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 장기화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